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주로 따는 편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?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다고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탈령하고 싶었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자살 직전에 갔잖아요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요 자기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생각이 나요 벽에다가 글을 써가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또 울어야 되고 저도 울어야 되고